스마트에 집코네도 에어프라이버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가 진짜 배고플마켓을 갔다 이 고기 피자 그리고 초콜릿 스낵 그리고 면이 제가 말할 때 이게 냄새가 잘 어울린다 그릇 물론, 이 정도는 그런 것 같지 않도록 그런 것 같지 않도록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하는지... 이런... 또, 그의 내... ㅋㅋㅋㅋㅋ 네, 귀여워 ㅋㅋㅋㅋ 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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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